가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여 귀막아주시듯이 귀를 막아주셨어요 저는 아까 여기 다니면서 신발을 신은 줄 알았어요 어 아래요? 발만 하얀색이고 몸은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수근이는 많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리시면 도와주시겠어요 어머나 이야 오래네요 어...2013년도 슈퍼 스타독스에서 대상결입니다 대상결 대상결 건강 달리기 대회에서 또 1등 있어요 네 철견 3종 경기에서도 종합 우승을 했고요 잠시만요 철견 3종 경기 무슨 경기입니까? 마루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심겨루기 무얼으로 가서 시켰을 때 빨리 가져오는 거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승을 한 겁니다 3종 경기 네 그렇습니다 소진 양도 집에 가면 이렇게 많은 상들 있습니까? 아...아니요 저보다 나은 것 같네요 궁금하겠는데 제가 아는 수근이는 키 160에 아니 그냥 형이거든요 수근이 형은 수컷인데 수근이 형은 수컷인데 수근이 형은 수컷인데 수근이 형은 수컷인데 왜? 저... 종희씨 지금 질문은 그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시는 분이 수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근이는 수컷인데 왜 수근이는 아무 것인데도 이름을 수근이라고 지었냐 그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정확하십니까 예 수근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두 명은 다음 기 특별한 사인이 많은가 봅니다 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아까 그 저 장애물 통과도 대단했지만 저 음료수 4개 중에 아버님이 어떤 순번에 어떤 수 사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우유 가져와 아버님한테 팀에 사인을 준 게 아니죠? 아니죠 우위라는 단어를 듣고 우유를 가져오는 겁니까? 아 예, 수근이가 무지하게 똑똑해요 저희 수근이는 다른 것보다도 암기를 잘해요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명령을 시켰을 때 그 단어를 듣고서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에는 보니까 오이도 보이고요 고구마도 보이고 감자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채소의 탁구공, 가위 소위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 50여 가지 물건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수근아, 아빠 말 듣고 아빠가 시킨 거 갖고 와 아빠 운동화 좀 갖고 와 아빠 운동화 좀 갖고 와 갔다 와 아빠 운동화, 운동화하러 가야지 아빠 운동화 아빠 운동화 갖고 와 운동화 여러 가지 있는데 아 우와 잘했어 수근아 빨간 컵 갖고 와 빨간 컵 빨간색 컵 빨간색 컵 갔다 와 빨간 컵 네가 빨리 갔다 와 색깔을 알면 대박이야 근데 원래 강아지는 색깔 구분 못하지 않나요? 생명이겠어 어? 가꾸라고 수근이라고 Trying to call it 얼른 가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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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, 우와, 우와, 우와 빨간색 꽉꽉꽉어 이거 갖다 놓고, 빨간색 갖다 놓고, 파란색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파란색 갖다 놓고 파란색 가져오라고 파란색 갖다 놓고 파란색 갖다 놓고 옆에다 놔두고, 설마 얼른 봐 우와, 우와 우와, 진짜 아니다가 키워버려 이거 갖다 놓고 노란색 갖고 와 주은이, 갖다 놓고 노란색 갖고 와 갑자기 망한 날 파란색 두고 노란색 eher 알아들을까요? 아니 이거 동시에 가져도 대박인데 노란색 갖고 와 오 진짜 오 진짜 정민아 예, 아, 정민아 아, 정민이 아, 정민이 경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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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 정민이, 정민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민이로 보여요? 정민아! 수근아 앉아봐 수근아 앉아 수근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에이 엎드리고 있네 엎드려 누가 보면 진짜 안 될겠네 수근아 3점 목마르니까 저기 저기 종이컵 가져와 종이컵 갔다와 종이컵 어? 옳지 잠깐다 3점 목마르다 종이컵 종이컵 가져온나 종이컵 어디가 수근아 종이컵 기다려 봐 우와 우와 우와